생선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흔히 우리가 생선회 또는 회라고 하는 일본의 사시미란 말은 식재료인 생선 자체보다 생선을 요리로 만드는 과정 또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일본 요리는요 바로 생선회인 사시미입니다 자 그러면 셰프님과 사시미를 체험하기 전에 사시미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시와 마찬가지로 사시미 원조 국가도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자 사시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선회라고 할 때의 한자어 회입니다 그 회가 원조이고 그 회의 원조는 또한 중국입니다 자 원래 회란 날생선이나 동물이 생고기 따위를 잘게 썰어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기원전 800년경에 쓰여진 중국의 한 문헌에 당시 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이 사시미 즉 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자 문헌에는요 당시 북방정보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축하연 때 나온 요리 중 하나가 잘게 썬 물을 마치 구름처럼 흩뿌려 놓고 그 위에 민물고기인 잉어를 얇게 잘라 올린 요리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는 현재로 말하면 잉어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이 현지의 생선회 즉 일본 사시미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 사시미는 어떻게 탄생된 요리일까요? 서기 700년대의 나라시대 그때 쓰여진 문헌에 의하면 원래 한자 회 회 라는 회 자에요 회는 일본에서 나마스라고 읽었는데 이는 처음에는요 동물이 생고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시간이 흘러 나마스라는 말이 생선회 초무침 같은 다른 요리를 의미하는 말로 변하자 이때부터 초무침은 나마스 그리고 생고기 또는 날생선은 사시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시미라는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사시미라는 용어에 대한 기원설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에 드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시미란 신선한 생선이나 조개류 등을 조리거나 익히는 등의 본격적인 조리를 하지 않고요 낡으신 상태로 작게 잘라서 간장이나 초등을 찍어 와사비나 생강을 곁들여 먹는 요리의 총칭입니다 그런데 무사히 가문에서 할복에 사용되는 배를 가르다의 할복이죠 가르다 자르다 베다에 해당하는 끈을 절자 이 단어를 매우 꺼려했고 금기시했기 때문에 자르다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길이 보다는 이와 유사한 찌르다 꽃다는 의미 사시라는 단어에 생선이 살을 라테는 미를 붙여서 합성어로 사시미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사시미는요 본격적인 조리 과정을 거치지도 않는데 왜 일본요리로 취급할까요? 사시미는 조리거나 익히는 등의 본격적인 조리는 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칼로 생선살을 자르는 것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리법으로 취급을 해서 조리법을 기준으로 일본요리를 분류할 때 사시미도 일본요리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시미를 자르는 기본적인 방법과 사시미를 담는 그 플레인팅법에 대해서는 셰프님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끝으로 사시미를 먹을 때 우리가 고추냉인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시미는 왜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혀를 자극하는 캡사이신 성분 때문에 매운맛을 내는 고추와 달리 와사비는 코를 자극하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매운맛을 내게 됩니다 자 와사비는 살균작용이 뛰어나서요 병원성 대장균, 그 다음에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장염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사시미나 스시를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일본이 대표요리 사시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셰프님과 함께 실제로 사시미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 부탁합니다 오늘은 일식의 꽃이라고 하죠 일식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시미를 한번 만들어 볼텐데요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는 됐고 사시미라고 하면 썰어서 그냥 담으면 그냥 회라고 생각하시기 편한데 사시미도 조리법도 있고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생선 각각마다 어떻게 썰고 어떻게 담으냐에 따라 어떻게 썰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거든요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붉은살 생선 붉은살 생선마다 써는 방식도 다르고 두께라든지 그런 써는 방식에 따라 맛이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제 일본식에서 사시미 써는 방법 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가정에서 쉽게 하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손님을 초대했다든지 적대한다고 했을 때는 좀 이와 같이 좀 단순하게 회만 내놓는 게 아니라 사시미만 내놓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장식도 좀 해서 화면 좋겠네요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회를 조금 못 쓰셔도라도 장식을 좀 더 화려하게 하면 그걸 좀 가리면서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풍이라든지 이런 레몬이나 이런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좀 서툴르게 썰으셔도 예쁘게 담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써는 방법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담는 방법, 플레이팅법 그것도 오늘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수쭈꾸리라고 얇게 뜨는 그 방식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살 생선 같고 보통 우수쭈꾸리는 흰살 생선으로 많이 해요 흰살 생선은 숙성을 시키면 많이 부드러워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에서도 그렇고 숙성을 과하게 시키지 않는 생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질도 적고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씹는 식감이 많은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떠서 먹는 생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수쭈꾸리를 보통 흰살 생선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광어로 많이 해요 광어 우수쭈꾸리를 먼저 해볼 건데 이 생선을 자르실 때 뭐든지 결 반대 방향으로 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결이 있지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 가운데 기점을 바탕으로 여기가 좀 더 넓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이 좀 넓기 때문에 넓은 부분의 반대 방향 아무래도 이쪽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 조직들이 더 많잖아요 그 결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흰살 생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 결이 다 반대이기 때문에 결은 그렇게 흰살 생선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결을 반대 방향으로 써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유념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이 두꺼운 쪽의 결을 반대 방향으로 짜는다고 하면 되겠네요 이쪽보다는 네 맞습니다 양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썰으실 때는 이 사시미 칼 있으시면 사시미 칼은 굉장히 길잖아요 사시미 칼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칼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날카롭게 갈아서 이 결을 이렇게 살살 베어 주신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고 썰으시면 조직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예리하게 굉장히 잘 갈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부터 천천히 베신다는 느낌으로 이걸 생선을 베신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최대한 빼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내 앞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이 생선을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칼이 들어가실 텐데 여기 끝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엄지와 검지와 중지로 여기 단면을 살짝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힘을 주고 누르게 되면 생선이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게 한번 대준다 라는 생각으로 검지와 중지로 한번 대주시고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각을 찰려서 마지막에는 여기 안 잘렸어요 그쵸? 안 잘렸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세워서 각을 찰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썰어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펴서 그리고 이 우수축을 할 때 처음에 내가 놨던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를 처음에 놓은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천천히 이렇게 돌릴 건데 이 남아있는 간격 있잖아요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담았을 때 나중에 한눈에 박기에도 정갈하고 예쁘기 때문에 이걸 놓는 위치, 길이, 이런 방향들을 잘 기억하셔서 담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놨잖아요 놓고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또 그 자리에 내가 계속 계속 논다 자르고, 담고, 자르고, 담고, 돌리고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써는 동안에 잠깐 아까 사시미에 대한 거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사시미가 왜 기림이라고 해서 자르기 때문에 기림이라고 쓰지 않고 사시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이제 끈을 절자를 안 쓰고 찌른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사시미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이 써는 것들을 보면은 뒤쪽 껍질 쪽이 이제 잘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 사시미에 있던 어원 중에 하나가 그 꼬리 지느러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몰라요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인지 모르니까 그 생선이 시작한 그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다가 꼬리 지느러미를 껴갖고서 아 이 생선이 뭐다 뭐다 해서 찌르다 그러니까 지느러미로 찌르다 해서 사시미라고 하는 어원이 또 시작됐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어원 설도 또 하나 있습니다 얇게 자르는 우스츠키라고 하다 보니까 저기 뭐야 보고 보고는 더 얇게 자르지만 보고회는 이거보다 한 3배 더 얇게 썰으셔야 돼요 그런 느낌도 나네요 왜 보고회를 얇게 썰으냐면 보고가 더 질겨요 보고회는 조직이 더 단단하고 축성을 시켜도 이런 러타, 광어나, 도미 이런 생선보다 좀 조직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얇게 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단단한 생선은 얇게 썰고 이제 부드러운 생선은 두각이 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써실 때 이 생선이 조금씩 묻어 나올 수가 있어요 써시면 이 생선을 써시면 이 조직이 잘리지만 잘린 사이사이에 생선의 이물질들이 이제 조금씩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썰게 되면 여기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매끈하게 나오지도 않고 잘 안 썰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행주는 항상 적신 행주를 옆에다 놓고 또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생선과 물은 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물기가 있는 행주를 닦아가면서 칼을 닦아가면서 칼이 깨끗한 상태로 계속 썰어져야 돼요 생선은 물속에서 사는데 생선 회를 뜰 때는 물이 적이래요 네 적입니다 마지막에 놓으실 때 여기처럼 한 번만 가까이 놔주시겠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내가 놓으려고 하는 위치 있잖아요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다 처음에 갖다 대지 마시고 거기다 조금 더 아래 먼저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칼을 빼고 그 상태에서 얘를 살짝 돌면서 얘를 살짝 엄지로 밀어줘요 검지와 엄지로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서 그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도 똑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각이 살아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심이라고 하는 거 회는 어떻게 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로 했다가 꼭 뭔가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시소 있잖아요 네 시소를 놔주시고 마지막에 밋밋하니까 여기를 접어서 한번 접어줄게요 접어서 잠시만요 접어서 이제 담아주시는데 이거는 기니까 좀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이거를 접은 걸 세워주세요 아 그 위에다 네 또 이거 담을 때도 각을 좀 살려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제 여기 좀 밋밋해요 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뭐 라임 이런 흰사 생선도 그리고 뭐 라임을 살짝 라임이나 레몬 즉 살짝 찍어서 간장에 찍어도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을 거예요 라임을 잘라주시는데 반 잘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밑에서 반을 잘리고 8분의 1을 해주신다면 돼요 다시 반 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심지 부분은 지저분하니까 한번 잘라주시고 이걸 이제 짜먹을 거예요 짜먹기 편하게 여기 가운데 살짝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어주시면 짤 때 잘 오므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도 옆에 한번 이렇게 또 잘라주시면 예쁘고 잘 자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도 굉장히 정교하게 신경을 쓰네요 그죠?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네 짠 짠 아까 틀에 찍은 거 네 이런 단폭 모양 네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빨간 이거 봐주시고 이거 레디쉬예요 네 그리고 이런 단품 같은 것도 예쁘게 같이 담아주면 예쁘거든요 네 보통 생선을 담으실 때 좀 대비되는 색을 많이 담아주시면 예뻐요 흰색이랑 초록색 밖에 없으니까 좀 노란빛이 나는 뭐 이런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그러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쪽에 하나 단풍이 떨어진 것처럼 다주시고 여기 여기랑 이렇게 이제 와사비 이렇게 담아주시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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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봤고 이제는 모든 전체적인 생선을 다 썰은 다음에 모리아와세라고 모듬사심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리라고 하는게 담따라는 뜻이고요 아와세가 이렇게 함께 라는 뜻이에요 함께 담다 해서 우리가 뭐 모듬 담기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오늘 종류가 좀 넉넉해서 이런 큰 접시에 담을 거예요 담아주는데 썰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썰으면서 이렇게 담는게 아니라 종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담을 때도 이제 색을 구상하고 좀 담아야 돼요 어느 배치에 어떤 빨간색 생선 흰색 생선 이런 위치에 따라서 담아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릇이나 이런 쟁반을 준비해서 먼저 다 썰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먹는 것도 역시 어떤 흰색 생선 붉은색 생선이 있으면 어떤 것부터 먹으라고 하는게 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할게 이 생선을 썰실 때 도마를 항상 적신 행주로 닦아가면서 해주세요 도마가 말라버리면 여기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틈에 생선 이물질이나 이런 것도 끌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적신 행주로 닦아가면서 썰어주면 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 도마를 사용하실 때 나무 도마가 만약에 없으실 수도 있는데 나무 도마에서 쓰시는게 좀 더 중요해요 생선은 왜냐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플라스틱 도마는 미끄럽기 때문에 자르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숙련된 조례사가 아니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 도마는 좀 쫙 달라붙는 그런 도마이기 때문에 생선을 썼을 때는 나무 도마에서 써시는게 조금 더 중요한 팁입니다 네 지금은 여기에 먼저 아까 흰살 생선으로부터 썼을 건데요 생선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쓸 때 흰살 생선 이런 기름기 없는 담백한 생선부터 쓰셔야 돼요 왜냐면 썼을 때 갑자기 이런 참치나 붉은살 생선 이런 기름이 많은 생선을 썰고 나서 이제 흰살 생선을 썰게 되면 네 이걸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남아있는 지방질이나 핏기 이런게 다른 생선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백한 생선부터 써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광어 같은 경우도 썰어서 아까처럼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미도 이렇게 놔주시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딥업 중에 2도 길이 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생선은 껍질이 위쪽으로 오게 해도 돼요 왜냐면 이런 2도 길이를 할 때는 껍질이 밑으로 가게 되면 단면을 썰 때 좀 밀어 썰거든요 이거는 밀어서 이렇게도 쓸지만 밀어서 당겨서 이렇게 같이 썰기 때문에 껍질이 먼저 칼이 잘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음 정말 얇네요 그렇죠 얇게 이렇게 얇게 썰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도 길이 이렇게 해서 썰은 것도 이렇게 한번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등살인데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것도 2도 길이 라고는 하는데 조리용으로는 좀 그냥 각후 길이 라기도 하거든요 좀 더 두껍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껍잖아요 여기다 이제 칼집을 살짝 내주시면 살짝 내주시면 살짝 내주세요 그러면 껍질이기 때문에 아까 단단해서 얇게 썬다고 했잖아요 두껍게 썰 건데 껍질 단면을 다르기 때문에 입에 들어갔을 때 좀 조각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칼집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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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으시고 그건 이제 앵가와라고요 네 사선인데 이거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살짝 막이 있어요 네 이게 좀 막이 있어서 좀 질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잘라주시는 게 팁이에요 굉장히 섬세하네요 굉장히 섬세하네요 네 이 부분이 질기거든요 막이랑 우리 회집가서 그냥 쑹쑹쑹쑹쑹쑹쑤 그냥 나오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좀 질기여요 강화신흐름이가 지방이 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결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칼집을 내서 아 칼집 내는군요 네 안그러면 질겨서 입에 많이 났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양쪽으로 또 칼집을 내리네요 네 더 주시고 썰으시면 이렇게 접으면 살짝 모양이 나죠 그렇죠 좀 꼬들꼬들하고 사실은 이제 이 뭐예요 식감은 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흰쌀 생선 썰어봤고 네 이제 다음 걸 생선 쓸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방이 없는 생선 담백한 생선 이제 문어 이런 거죠 네 문어는 예 써실 때 한번 데친 건데 껍질이나 이 등 쪽 옆 빨판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이 제 쪽으로 오게 해서 대각선으로 놓게 도마에 대각선으로 놔주세요 예 대각선으로 놔주시고 예 칼을 이거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어 그러면 좀 이쁘지도 않고 예예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또 이건 전복이랑 뭐 문어 예 이런 생선들을 어필류들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써는 방법인데 어 여기서 칼을 또 끝에서부터 나시고 예 들어갔다가 세웠다가 내렸다가 세웠다가 칼은 앞쪽으로 계속 당겨주면서 원래대로 오고 세워서 오고 원래대로 오고 세워서 오고 원래대로 오고 세워서 오고 세워서 오고 하면 이렇게 물결이 나요 그러네요 네 내 쪽으로 오게 훨씬 보기도 좋고요 그죠? 네 이렇게 빨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참치 네 참치를 썰어볼게요 예 참치는 아까 말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카쿠길이라고 그냥 이렇게 썰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썰어서 담기도 먹는데 예예 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두껍게 썰어서 예예 어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내주세요 뭐 이럴 경우에는 거의 깍둑썰기 네 깍둑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깍둑이처럼 썬다 그래서 카쿠길인데 이게 이제 조각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카쿠길이라고 써시면 되고 예예 참치같이 부드럽거나 예 그런 생선들을 이렇게 써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죠 예 주토로라고요 예 이거를 옆에 면 윗면 다 결을 끊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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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면 결 반대방향으로 셀 수가 있으세요 예 자 지금 지금도 중뱃살인가요 이건 오토로입니다 오토로네요 말씀드린 오토로인데 예 가격도 꽤 차이나요 이런 설도 있는게 일본사람들이 오토로를 많이 좋아해요 오토로를 그게 주도로보다는 싸지만 도로가 비싼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보이죠 이 사이사이에 힘줄이 있는데 이것도 씹으면 기름이 비어들여서 기름이 많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주도로는 먹으면 바로 없어지지만 예 오토로는 힘줄이 있어서 많이 더 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라고 해서 오토로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을 더 오랫동안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어 연어 연어도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두껍게 심화지도 줄무늬 전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고급 생선 중에 하나예요 약간 얇으면서 두껍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이거는 또 칼집을 살짝 내줄게요 내주시면 접었을 때 칼집 모양도 나고 그렇게 닿을 수가 있어요 닿아주시고 마지막에 이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빛이 나는 밝은 색을 살려주기 위해서 칼집을 또 내주세요 아 칼집을 살짝 내주시고 칼집을 살짝 내주시고 칼집을 살짝 내주시고 초저림이죠 저거는? 네 초저림입니다 이제 고소한은 금방 생선이 선두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저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이제 담아 볼게요 네 담으시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만드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다 라고만 아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는 이런 참치류나 붉은살 생선들을 먼저 가운데에 놓거나 왼쪽 위쪽 부터 놔주셔야 마지막에 담았을 때 이거 봤을 때 붉은살 생선끼리 참치끼리 모여 있고 흰살 생선끼리 모여 있으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시야가 이쪽으로 몰려요 붉은살 생선이 그래서 이걸 잘 퍼트려 주면서 빨간색 부분이 가운데나 위쪽이나 왼쪽 이쪽으로 놓으면 좀 보기 편하고 좀 화사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참치를 놓을 때는 이런 시소나 초록색 야채 그 채소들을 같이 넣어야지 색이 대비되면서 색이 조금 더 잘 받거든요 담아주시고 각구 길이 한 거니까 저렇게 쌓아 놓는 것도 뭐 괜찮겠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색을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좀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장식하는 게 우리가 책에서는 츠마, 캔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을 텐데 뭐 아까 까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런 거 그냥 뭐 밋밋해 보이는 거 초록부분이 어디 없을까 좀 밋밋해 보이는 게 어딜까 라는 생각 이쪽에 뭐 이렇게 놔주시면 좀 살죠 아무래도 생선이 거의 뭐 거의 혼자 만드는 예술작품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심이 모둠 모둠 사심이죠 모랏새랑 흰살 우수쭈꾸리 하는 방법이랑 써는 방법 여러 가지 접목해서 같이 담아봤는데 가정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네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꾸며서 예쁘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생선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본인이 맛있게 먹으면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보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써는 법 그 다음에 담는 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일본에서 우리가 특히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담는 법이 있지만 지금 오늘처럼 셰프님이 꼭 그걸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이러한 담는 법이 있다 뭐 배 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보다는 지금 오늘 그 셰프님이 만드신 것처럼 뭔가 기념할 일이 있는 날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순하게 회를 생선해 사심을 내놓는 것 보단 이와 같이 뭔가 좀 데코레이션까지 하면서 좀 제대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심 만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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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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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